캐나다 세계의 대학이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상위 50개 학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즈 고등교육은 최신 세계 평판 순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대학교 중에는 토론토 대학교가 21위에 올랐고 UBC가 36위, 맥길 대학교가 47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평판 순위는 전 세계 상위권 대학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2011년 3월 최초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타임즈 고등교육 대학 순위의 하위 항목으로 세계 최대의 글로벌 대학 여론조사입니다. 타임즈 고등교육은 출판물을 발표한 저명한 학자들에게 해당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대학을 15개 이내로 꼽아달라고 설문 요청을 하여 그 결과를 순위에 반영합니다. 토론토 대학교는 종합 점수 17.7점으로 3년 동안 꾸준히 21위를 유지했습니다. 연구 부문에서는 18.8점, 교육 부문에서는 14.6점을 받았습니다. UBC는 연구 분야에서 9.7점, 교육 분야에서 7.4점으로 종합 점수 9.2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맥길은 연구 7.5점, 교육 6.6점으로 총점 7.3점을 받았습니다. 알버타 대학교, 몬트리올 대학교, 워털루 대학교, 맥마스터 대학교는 126위 이하의 낮은 순위를 차지하며 명성 면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평판을 가진 상위 3개 대학은 하버드, MIT, 스탠포드입니다.